여러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코드예요.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모두를 만족하려고 해도 어차피 만족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뭐다? 딱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만 만족하고요. 나머지는 뭐라고 떠들든 간에 그냥 개가 짖는구나라고 무시하고 살아야 그게 더 행복하고 집중된 삶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너무 절대 악이라서 남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면 안 되죠. 그럼 고쳐야겠죠. 근데 언제나 말했지만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은 정답이 없다니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차피 나랑 안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고 그 사람 만족을 못 시켜. 근데 그 사람들까지 다 만족시키려고 무슨 마더 테레사의 삶이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살다가 오히려 공허하고 애매해져요. 그게 인기야. 모든 대중을 만족시키겠다. 그게 인기고 나는 나를 내 본 모습 그대로를 딱 좋아해주는 그 소수와 어울리겠다. 이것이 인정이야. 알겠습니까? 이것은 인생 혜택의 중요한 진리에요. 스터디 코드는 인기가 아니라 인정을 위해서 스터디 코드라는 연구소와 사업을 시작했고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의 코드에요. 틀릴 수도 있죠. 모든 대중을 100% 만족시키는 것이 사업이다 라고 말하면 저는 그 코드도 인정하겠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코드는 적어도 이게 정치라든가 무슨 거대한 봉사가 아닌 이상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 라이프 스타일로 좁혀도 된다. 우리랑 맞는 사람만 만족시키는 것도 맞다고 본다. 그리고 일단 다 떠나서 그게 우리가 행복한데 뭐. 해서 스터디 코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코드는 댓글을 삭제합니다. 우리랑 안 맞는 가치관인데 굳이 여기 와서 가치관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무리들 내쫓아내요. 알겠죠? 여론을 조작한다? 스터디 코드는 애초에 여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니까 조작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론. 딱 우리스러운 론만 어울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론 조작이 아니라 쫓아내는 거예요. 채팅창에서도 우리 라이프 스타일과 안 맞다고 판단하면 쫓아낼 거예요.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스터디 코드 와서 공익이니 여론이니 대중이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우리는 원하는 바가 뚜렷한 회사다. 우리는 정체성이 뚜렷하다.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이 인생 코드를 정립하는 데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혹시 나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다가 내가 공허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잡히지도 않는 인기를 줬다가 정작 인정도 못 받는. 열 명의 친구를 만족시키려다가 정말 찐으로 나를 인정해주는 두 명의 친구도 놓친 건 아닌가 라는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스터디 코드가 가끔 과격하게 말할 때에는 일부러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을 만들려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악역하면 나도 우울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스터디 코드의 역할이야. 내가 말을 일부러 자극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착한 말로 얘기할 때는 가끔 머리가 안 돌 때도 있거든. 강하게 얘기해. 저 새끼 말하는 거 되게 재수없는데 하면서 머리가 돌 때도 있거든. 이것도 우리 철학이야. 내가 악역을 하고 재수없게 보여서라도 여러분 머리가 돌아가고 여러분이 라이프 코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면 악역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우리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라이프의 코드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코드를 찾으면 아 조나무가 그때 싸가지 없게 얘기했지만 아 결국 코드를 찾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 같은 스타일은. 왜냐면 우리는 코드를 알고 인생의 기준을 찾아야지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끝까지 내가 싸가지 없게 말한 것만 그 표면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어차피 껍질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밑에 있는 코드나 본질까지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영혼 욕할 거 알아요. 옛날에 나도 주춤했다니까. 욕 먹으면 어쨌든 인간은 표면적으로는 기분 나쁘잖아. 근데 왜 욕을 하고 왜 나랑 안 맞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안 맞는 사람까지 만족시키지 않겠다라는 인생관이 쓴다음부터는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지금 하는 말도 또. 아 저 싸가지 없어. 댓글을 지운다고. 아 스터디 코드 진짜 재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해하면. 왜 그런지 이해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같은 여러분. 제 싸가지 없음에 자극을 받아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삶은 공허한 삶인가? 아는 라이프 코드에 대해서 한 번만 여러분이 생각을 정립하는 기회가 됐다면. 그걸로 만족. 알겠습니까? This is a study code. 정체성의 뚜렷함. 옛날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저는 원하는 바가 뚜렷해요.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